안녕하세요 칠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하고 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먼저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이것은 자, 즐, 치, 조, 추, 조 여기에서 한국어의 ㅊ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하지만 ㅊ보다 약간 약합니다 다음은 자입니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이것은 자, 즐, 지, 조, 주, 조 자, 여기에서 한국어의 ㅈ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한국에서 이 ㅈ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단어 앞에서 어두에서는 유기음이죠 하지만 어중어말에서는 무기음이죠 예를 들자면 자, 주 이것은 자, 주 이것을 자, 주 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주글에서 이 발음은 바로 이 두번째 어중어말의 한국어의 ㅈ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주, 자, 주가 아니죠 그냥 자, 주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즐, 지, 조, 주, 조 를 읽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 즐, 지, 조, 주, 조 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쓰기입니다 차 하고 자는 자음 형태만 있고 받침 형태는 없습니다 자음 형태에서는 머리하고 가운데 쓰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차 봅시다 하나 먼저 중간선 따라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옆에다 조금 아래로 꺾어서 약간 위로 와서 다시 아래로 써주면 됩니다 이것이 차의 머리쓰기 다시 써보겠습니다 약간 내려와서 여기에 약간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다음은 가운데 쓰기입니다 가운데 쓰기 하고 머리쓰기는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음 자, 머리쓰기 자는 먼저 옆으로 씁니다 이렇게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써주시오 다시 써보겠습니다 옆으로 와서 다시 돌아와서 아래로 다음은 가운데 쓰기 가운데 쓰기는 이 빗선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래로 쭉 내려 쓰다가 다음 펜을 들어서 다시 옆에다 아래로 이렇게 사선 이렇게 써줍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아래로 와서 펜을 들어서 다시 옆에 와서 빗선을 긋고 다시 아래로 아래로 다시 자의 머리쓰기 봅시다 이것은 무엇하고 비슷합니까 모음 이의 가운데 쓰기 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음 이를 자로 읽어도 안 됩니다 하지만 구별성이 있죠 어떻게 이가 머리 부분에 왔을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반드시 여기에 이 부분이 와야 이로 읽힙니다 차 행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차 홀로 쓰기 차 머리 쓰기 차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차 차 다음은 차 지 하 바 uary 쓰기 지 바 붙 acá 머리쓰기 가운데쓰기 꼬리쓰기 다음은 초흘러쓰기 머리쓰기 가운데쓰기 꼬리쓰기 다음은 초흘러쓰기 머리쓰기 가운데쓰기 꼬리쓰기 다음은 초흘러쓰기 머리쓰기 가운데쓰기 꼬리쓰기 꼬리쓰기 옆에서 다음은 Z, 홀로 쓰기, 머리쓰기, 가운데쓰기, 이것도 거꾸로 봐야 되죠? 이렇게 쓰고 옆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쓰고, 점찍기, 다음은 꼬리쓰기, 점찍고, 다음은 Z, 머리쓰기, 다음은 가운데쓰기, 쭉 내려와서 옆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Z, 다음은 꼬리쓰기, 다음은 Z, 홀로 쓰기, 머리쓰기, 가운데쓰기, 꼬리쓰기, 다음은 Z, 홀로 쓰기, 점찍고, 머리쓰기, 점찍고, 가운데쓰기, 점찍고, 꼬리쓰기, 점찍고, 다음은 Z, 홀로쓰기, 머릿쓰기, 머리쓰기, 가운데쓰기, 꼬리쓰기, 낱말 법치다, 먼저 이것은 미음, 이것은 아, 아래는 닫힘, 니은, 이것은 지읒, 아래 부분이 우, 그래서 만주, 뜻은 만주입니다. 다음은, 이그, 아래는, 이그, 다음은, 꼬리 부분은, 으, 그래서 주, 스, 주, 스, 아이들, 다음은, 아, 미음, 받침,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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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지, 아제, 어른, 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여기가, 아, 꼬리 부분이, 이, 그래서, 차이, 이것은 마시는 차, 다음은, 치읒, 여기가, 아, 다음은, 위로 갔죠? 그래서, 리을, 다음은, 꼬리 부분은, 아, 그래서, 차, 라, 거기, 저기, 다음은, 치읒, 다음은, 여기가, 치읒, 여기는, 으, 그래서, 철, 그들, 다음은, 을, 이그, 다음은, 을, 하고, 꼬리 부분이, 니은, 그래서, 을, 진, 을진, 군주, 마마, 주인, 군주, 마마, 주인, 다음은, 우, 여기가, 치읒, 여기가, 우, 꼬리 부분이, 니은, 그래서, 우, 춘, 우춘, 노래, 다음은, 이, 치읒, 여기가, 으, 이, 치, 새것, 새로운것, 새, 다음은, 이, 치, 꼬리가, 이, 치, 이것은, 오른쪽, 다음은, 다음은, 이, 이, 치, 다음은, 치읒, 다음은, 치읒, 꼬리가, 이, 그래서, 이, 라, 치, 이것은, 세 번째, 다음은, 여기가, 지읒, 여기가, 아, 여기가, 치읒, 꼬리부분이, 이, 그래서, 자, 치, 이것은, 무지, 멉시, 지읒, 이것은, 우, 꼬리부분이, 이, 주이, 주이는, 자식, 다음은, 여기가, 지읒, 여기가, 아, 꼬리부분이, 이, 그래서, 자, 이, 자, 이, 자, 이는, 다시, 다음, 여기가, 지읒, 여기가, 지읒, 우, 여기가, 위로갔으니까, 리을, 여기가, 으, 여기는, 시옷, 꼬리부분이, 이, 그래서, 주, 르, 시, 주, 르, 시,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미음, 이것은, 우, 그리고, 이것은, 자음, 치읒, 꼬리부분이, 우, 그래서, 모, 주, 이것은, 포도입니다, 포도, 다음, 다음, 미음, 우, 다음은, 자음, 치읒, 꼬리부분이, 이, 그래서, 모, 지, 무지, 이것은, 보리, 다음은, 모, 다음은, 다음은, 자음, 치읒, 모, 이, 위로갔으니까, 자음, 리을, 여기는, 모음, 을, 꼬리부분이, 닫힘, 니은, 그래서, 모, 지, 른, 모, 지, 른, 이것은, 마음, 가슴, 다음은, 여기가, 오, 이것은, 갇힘, 니은, 여기는, 자음, 치읒이죠, 다음은, 모음, 오, 그래서, 온, 조, 이것은, 넓다, 넓은, 다음은, 다음은, 시읒, 으, 이것은, 받침, 니은, 이것은, 자음, 치읒, 그리고, 이것은, 으, 그래서, 선, 치, 이것은, 버섯, 다음, 이것은, 시읒, 우, 받침, 니은, 여기는, 자음, 치읒, 여기는, 자음, 치읒, 여기는, 모음, 아, 여기는, 자음, 치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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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